여러분 오늘 뽑기 오탄 리벤지 요즘 리벤지만 겁납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네 23이나 오늘 뽑기 오탄 리벤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과연 뭘까 맨날 마치려고만 찾는데 오늘은 슈팅 연습 좀 하면서 찰게요 오늘 슈팅 연습 쯤 와 와 CG라는 건 자기만의 스타일로 차는 것인데 정확히 차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음 шоу 슈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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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가 한거야? 누가 한거야? 3전 4기만에 성공했어 뽀개는거 보셨습니까? 와 여러분 보셨습니까? 3전 4기요 3전 4기 오늘도 실패하나? 내심 부담감 갖고 찼는데 와 개시 15분만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와 열쇠고리인거 같아요 열쇠고리 그죠? 와 어? 몬풀기로 그냥 인스텝으로 딱 때렸는데 더폴라데스 2000이 쏙 들어갔어 와 너무 일찍 끝나서 세컨드 미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와 자 오늘의 주인공은 더폴라데스 2000이구요 와 오늘 뽑기 열쇠고리를 깠습니다 와 이건 내가 가져야지 가방에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이쁘다 메이딘 진아꺼네 메이딘 진아 아이씨 와 열쇠고리 자 가방에 달겠습니다 이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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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죠?